여러분 지금까지 모든 마술은 잊으세요 이제 전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최고의 마술쇼가 펼쳐집니다 옹달샘 마술단 안녕하세요 옹달샘 마술단이에요 여기는 나의 영원한 파트너 스타코레 루타 스타코레 옹달샘 마술단의 첫 번째 마술입니다 컴다 스타코레 루타 스타코레 자 그 당시에 우리 모두를 놀라게 했던 유리겔라의 마술 이 자리에서 옹달샘 마술단이 재활합니다 여기 이 단단한 숟가락 보여주세요 보여줘요 얼마나 단단한지 이 단단한 숟가락이 순식간에 엇가락처럼 휘어지게 된다고 스타코레 갑니다 자 하트 자 스타코레 자 아 스겨라게 휘었어요 대단하지 않나요? 못 믿겠어요? 좋아요 하나 더 보여드리죠 스타코레 스타코레 자 최고의 마술 스타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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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식간에 국제가 휘었습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네 하나 더 해볼까요? 하나 더 해볼까요? 아니 그만해 자 뭘 하나 더 해? 스타코레 그만해 어? 그만해 이걸로 나를 그만해요 이번에는 정말 특별하고 놀라운 마술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갑니다 자 에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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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당신을 위한 무대예요. 올라가세요. 옹달샘 마술단의 어마어마한 마술입니다. 그 무대에서 음악과 함께 신나게 춤을 추세요. 자, 음악이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신나요? 여러분 너무너무 신나니까? 옹달샘 마술단을 이렇게 신나게 합니다. 자, 갑니다. 자, 시작! 자, 굉장히 신나하고 있어요. 안에서도 계속 춤을 추고 있습니다. 자, 시작! 춤을 추고 있나요? 춤을 추고 있어요? 춤을 추고 있어요. 굉장히 신납니다. 자, 어마어마한 일이 펼쳐집니다. 하나, 둘, 셋! 춤 추던 그분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것이 바로 옹달샘 마술단입니다. 다시 이 자리로 불러오겠습니다. 스택 거래! 자세히 보기 전에 빨리 올려! 자세히 보기 전에 빨리 올려! 자, 빨리 올려! 스택 거래! 갑니다! 자, 음악과 함께 신나게 춤을 추던 그가 돌아옵니다. 하나, 둘, 셋!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분을 다시 한 번 이곳에서 사라지게 만드겠습니다. 갑니다! 자, 스택 거래! 내가 어떻게 된 거지? 어? 내가 어떻게 된 거야? 그것이 바로 이 옹달샘의 마술이에요. 갑니다! 자! 얼만큼 춤을 추고 있는지? 자! 굉장하죠? 자, 춤을 추고 있어요. 대단합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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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렸어! 이것이 바로 옹달샘 마술단이에요! 아! 아! 아!